진중권씨가 형사 피해자가 됐다, 이 소식 많이 접하고 계시죠? 허위 사실로 동양대 장경욱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의 송치가 됐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추격하면 쌤통이네, 이런 반응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동료 교수 간의 분쟁으로 치부할 수 있는 일이냐? 사건이 벌어졌던 시점은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의 일입니다. 당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한참 진행되고, 그리고 기소 직후까지의 벌어진 일입니다. 이 시기는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던 바로 그 시점과 겹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중권 교수의 말이나 글은 대한민국 언론이 가장 주목하는 핫한 인물이었어요. 오죽하면 이 당시에 미디어오늘이 어떤 기사를 냈냐면 진중권씨의 페이스북이 대한민국 언론계의 핫플레이스다라는 기사까지 생산을 해낼 정도였습니다. 2020년 1월 한 달도 채 안 되어 28일 동안 진중권이라고 검색을 하면 무려 2천 건이 넘는 기사가 검색되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스피커가 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고 보시면 맥락이 달라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글을 쓰고 어떤 발언을 했느냐. 우선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두 건의 명예훼손 혐의를 보면 2020년 1월 1일에 페이스북글, 그리고 2월 6일에 국민일보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 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 1월 1일에 페이스북글을 보면 제목이 장경욱 교수의 허위폭로 1탄이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왜 장경욱 교수가 허위폭로를 했는가라는 주장을 담은 내용입니다. 장경욱 교수는 정경심 교수를 위해서 위험한 허위폭로를 왜 감행을 했을까. 그것은 둘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하면서 상황을 재구성한다고 했는데요.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분을 연합뉴스와 연결시켰다. K 교수, 강모 교수를 연합뉴스하고 인터뷰하도록 연결시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장경욱 교수가 강 교수에게 전화를 해서 연합뉴스에서 전화가 갈 테니까 다른 매체하고는 하지 말고 오직 연합뉴스하고만 인터뷰를 해라 라고 했단다. 이렇게 세밀하고 섬세한 미디어 전략은 장 교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고로 정경심 교수 측에서 세팅을 했다고 봐야겠다. 한편 PD 수첩 인터뷰는 장경욱 교수가 PD가 우리과 선배이니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인터뷰를 하게 됐다더라. 현재 강 교수는 자신이 장 교수에게 이용당했다고 분노하고 있다. 2월 6일에 있었던 국민일보 유튜브 생방송 토론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합니다. 이날 국민일보가 진중권 당시 교수하고 그리고 김호창 씨, 입시 전문가 김호창 씨하고 둘의 맞짱 토론을 주선했습니다. 그래서 100분 동안 생방송으로 중계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한 발언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데 전체에서 지금 표창장이 진짜다도 아니에요. 진짜일 가능성이 이만큼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장경욱 교수하고 K 교수거든요. 이분들 누가 움직였냐면 정경심 교수가 전화를 걸어서 움직인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언론 세팅을 다 했거든요. 연합뉴스, 한때 전락이 갈 거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장경욱 교수가 다른 언론사 다 끊고 오로지 연합뉴스하고만 연터뷰를 해라. 세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K 교수는 장경욱 교수한테 이용당한 거죠.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이 녹음하는 걸 자기랑 대화하는 걸 몰래 녹음하는 걸 깠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화가 나서 전화를 걸었답니다. 장경욱 교수한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따졌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K 교수 당신 나한테 당한 거야? 이러더라는 거야. 보신 것처럼 이렇게 도표까지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꼭대기에 조국 정경심이 있고 그 밑에 장경욱 교수가 있고 그 주변에 전 조교, 전 직원, 그리고 유시민, 김두관 이런 사람까지 그려가면서 뒤에서 뭔가 조직적으로 작전을 짜고 그 작전에 따라서 누구를 언론에 인터뷰하게 만들고 이렇게 거짓말을 조직적으로 퍼뜨렸다. 이렇게 매도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진중권 씨의 이런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토론을 방송한 것이 국민일보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국민일보 유튜브 채널은 지금도 구독자가 10만이 채 안 되는 그렇게 대형 채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100분 동안 토론한 영상이 지금까지 조회수가 47만 회가 나왔고요. 그리고 편집봉까지 포함하면 무려 200만 회에 육박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건 앞서 보신 페이스북글 한 건 그리고 유튜브 방송 한 건 이 두 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거고요. 이 외에도 장경욱 교수가 고소한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7건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건은 뭔가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의견 표명 또는 주장에 속하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실한 내용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 적시가 됐든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니고 진중권 씨의 개인적인 의견을 주장을 얘기한 것뿐이다라면서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 그 내용도 한두 가지만 좀 살펴보죠. 우선은 2019년 11월 17일에 진중권 씨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썼던 글입니다. 한마디로 위조 정황을 알면서 장경욱 교수가 거짓 폭로를 했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데요. 조국이 장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이자 인터뷰에 나섰다. 이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교수와 함께 사퇴를 복귀해 봤더니 그 결과 표창장은 2012년이 아니라 2013년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모르고 한 일과 알고 한 일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장경욱 교수가 표창장이 위조됐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서 언론 인터뷰를 안 하고 있다가 막상 조국이 장관으로 임명될 것 같으니까 쪼로로로 날러가서 언론에 인터뷰를 했다. 뭔가 얻어먹으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내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13년에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혼자 그렇게 결론에 도달한 것이고 장경욱 교수는 이 같은 결론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은 진중권 씨도 오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틀 뒤에 올린 본인의 페이스북글에 실제로 그는 즉, 장경욱 교수는 끝까지 그렇게 주장하기는 했습니다. 즉, 위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채널A가 11월 18일 진중권 씨가 이 페이스북 글을 쓴 바로 다음 날 김진의 돌직구쇼라는 방송에서 앵커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 교수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잘 모르고 한 얘기다. 김어준 방송 나가서 한 얘기나 진 교수랑 한 얘기는 내가 잘 모르고 한 얘기다 라고 해명을 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이 그렇다면 김어준 방송에서는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왜 말씀을 하셨는지는 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대목일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패널들도 이게 대국민 사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장경욱 교수가 대국민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 임명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마치 권력에 빌붙으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장경욱 교수 외에도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가짜 뉴스가 나온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진중권 교수의 발언을 인용을 하죠. 다음 날 방송에서도 채널A 정치데스크라는 방송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날은 수위가 더 올라갑니다. 제목 자체가 정경심 두둔하고 발뺌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앵커나 기자나 구분도 없어요. 교수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뻔뻔하게 거짓말했다. 검찰에서 그동안 인터뷰했던 내용이 거짓말이라고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TV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본부 핫라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장경욱 교수가 거짓 인터뷰를 했다. 검찰도 아니에요. 여기는 또 경찰이라고 표현하면서 경찰에 가서 잘 모르고 했던 얘기다. 이러면서 발을 뺐다.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이 채널A 방송, TV조선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채널A, TV조선만 사례를 지금 보여드렸지만 수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렇게 왜곡된 사실이 마치 사실이냐 기종사실이 돼서 확산이 됐던 겁니다. 단순히 장경욱 교수를 비방한 것을 넘어서서 조국 정경심 교수 사건 전체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키고 완전히 이 사건을 완전히 진흙탕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던 게 바로 진중권 씨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피해자이자 고소인이죠. 동양대 장경욱 교수를 전화로 사전 인터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실은 이게 기간상으로는 2019년 한 11월 중하순부터 2020년 한 2월 말까지 약 3, 4개월에 거쳐서 쭉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언론들이 동료 교수 갈등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보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우리가 그런 관계는 아니다. 그런 차안을 보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제가 살면서 고소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입은 피해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이 건으로 인해서 훨씬 더 정경심 교수와 조국 교수님 가족이 재판 과정 혹은 사회적으로 입은 피해가 더 크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회 자체가 입은 치렀던 사회적 비용이랄까 우리 공론장이 오염됐던 부분이 굉장히 이 부분에 주목할 부분이라 생각해서 이건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고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공론장이 오염됐다는 건 어떤 취지에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일단 아까 정 교수님 얘기를 했었는데 정 교수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 당시 굉장히 저희 동양대 같으면 최성애 전 총장과 또 상관없는 관련 직원들이 여러 가지 불리한 인터뷰나 이런 걸 많이 했던 상황에서 정 교수의 어떤 억울함이나 결백함을 얘기해 줄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그 상황에서 제가 어찌 보면 핵심 메신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 핵심 메신저를 공격함으로써 저 말고 나갔던 직원이나 조교들 전체에 대해서도 입을 담을 게 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이 같은 동양대에 있었던 저 동료, 친구인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한 거 보니 그때 나왔던 교수나 직원들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뭐 한 것 같다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상이 심어졌는데 이게 꼭 진 교수 본인의 의도는 넘어선 것 같아요. 언론이 그 부분을 굉장히 키워서 된 면도 있긴 하지만 진 교수 본인도 언론에 자신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알면서 이 부분을 계속 한 부분의 책임은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공론장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2019년 9월에 8월, 9월 들어서 굉장히 이게 광풍이다시피 그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경심 교수나 조국 교수님에 대해서 거의 일방적인 의혹 수준으로 공격적으로 보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11월부터 2월 말 3월까지의 이 과정은 검찰이 2차 공소장 변경을 해서 2차 그걸 냈고 그다음에 재판이 진행되고 이렇게 될 무렵이니까 앞에 초반에 뭘 모르고 했던 여론상의 광풍은 어느 정도 지나고 이제 좀 확정된 공소장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그 공소장 내용을 가지고 과연 검찰이 개혁을 저항하기 위해 만든 거다라는 프레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 기소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것이 과연 법률로서 기소되게 합당한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고 따져보거나 이렇게 해야 할 상황들이 시간은 충분히 됐던 것이고 또 하나는 상당 부분이 처음에 사모폰들을 떠나서 입시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됐는데 여기에 올라있는 이 내용들이 과연 이게 도덕적으로 지탄할 내용인지 혹은 또 이게 법의 심판 때에 서서 따져야 할 내용인지 혹은 당시에 입시 상황은 어땠고 이것이 정상적인 활동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돌아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나서서 토론을 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공정을 정말 제대로 된 공정이 어떤 것인지 누군가가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기가 다 놓쳤죠. 그 부분을 오히려 언론이 동양대에 근무했던 진중권 교수라는 사람을 앞장세워서 조국을 지지하는 일방적인 광적인 지지자와 정의를 실현하려는 검찰들의 프레임으로 거의 대결 구도로 갔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 부분에서 어떤 폭력적인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사건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혹시 오늘 하고 싶은데 미처 못하신 말씀 있으면 마저 해주시죠. 일단 이 사건 진중권 교수님 관련한 건 절차에 따라서 제가 계속 진행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외에 기타 이거 사건 초기에 언론을 통해서 좀 심하게 왜곡되고 제가 피해를 입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처음 유수공장 인터뷰를 할 때 정 교수가 부당하게 비난을 받고 있고 자기를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년간 1심과 2심 저희 학교 관련된 재판 과정은 쭉 지켜보았고 또 판결도 보았는데 지금에 있어서도 최초에 인터뷰할 때 제 생각에는 변함이 아직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동료 교수 2명과 또 같이 했던 우리 조교와 직원들의 마음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게 앞으로 먼 훗날 역사에 과거 어느 때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입시부정을 저질러서 처벌을 받았다. 이와 같은 한 문장으로 역사의 기록에 남도록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사법부의 판단과는 무관하게 저는 이 사건이 후대의 역사가들에게 온전하게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이런 것들을 또 모아서 저희들만의 기록을 또 만든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교수의 인터뷰 내용 중에 진중권 교수의 이 같은 발언과 글들이 공론장을 오염시켰다라는 대목이 귀에 들어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